공을 한번도 차보지 않은 여성분들 축구에 입문할 때 하면 좋은게 뭐가 있을까요? 공을 안 차드신 분이 공을 차면 첫번째 발가락 하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종아리 앞쪽 근육 그 다음에 사타구니 근육, 허벅지 근육, 종아리 뒤쪽 근육 허리까지 다 같이 상하죠 특히 이제 발가락이 상하는게 처음에 발등이라든지 일사도 제대로 차지를 못하겠대요 그게 제일 문제인데 아예 축구를 안하는 여성이 공을 찬다 그러면 저는 항상 그런 분들한테 공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공의 바람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딱딱하게 말고 공에 익숙해지게 그러고 나서 뭐 어쨌든 축구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러려고 그러면 역시 배워야 돼요 그거는 어디 축구고시 같은 데 가서 뭐 요즘 저기 골 때리니언 그녀 이런것 때문에 축구 하시는 분 많은데 동네에 그래도 웬만한 이제 그 여성 축구팀 한두 개씩은 다 생긴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같이 어울리면 축구를 좀 배워야 돼요 아예 한번도 안해봤다 그러면 이제 그 여성 축구팀 한번도 안해봤다 그러면 감사합니다.